자 여러분 또 이어서 119페이지 제5절 기본서 용도지구를 보겠습니다. 이 용도지구는 매년 함재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내용은 쉽게 나오니까 이 파트 잘 정리해서 문제나면 점수화 시켜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용도지구와 관련해서 1번 의의가 나오는데 의의는 이미 체크를 한 바 있기 때문에 가볍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의의도 2년 전에 그대로 복사해서 3절 나왔죠. 용도지구란 바로 여러분들도 꼼꼼하게 읽어두셔요. 용도지구란 토지형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중을 높이해 그 대한 용도지구 체크 용도지구 제한을 강화동가람이 완화동가람 용도지역 말 용도지역 말 중이에요. 용도구역이 아니고 토지의 1차적 규제를 가계수창에 놓고 있는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 적용. 그래서 밑에 용도지역의 기능을 중진하고자 마지막에 무엇으로 결정하느냐 도시쿤관리 이렇게 세 간됐다 포인트 주고 읽어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용도지구라고 하는 것을 지정할 때는 누가 지정하느냐 밑에 나왔죠. 2번 국토교통부장하고 시도사고 대도시장만 지정하는데 무슨 경우로 결정해서 하느냐 도시쿤관리로 결정한다. 받으시고 그러면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용도지구라고 하는 것을 지정해서 토지형을 규제하고 있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용도지구의 종류가 뭐가 있는가. 총 9개밖에 없다. 9개가 뭐냐. 이 이름을 정확하게 개화하는 것이 시험공부라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하지구, 방제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증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여러분은 이 용도지구의 종류, 이름을 정확하게 알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름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이건 무슨 법에 있는 것인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하지구, 방제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지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이렇게 되어 있죠. 그걸 이제 몇 번 읽어보시고 이제 읽었다, 익숙해졌다 그러면 바로 머릿자 따봐요. 경고. 누가 여러분한테 경고 넣었어요. 경고 넣으면 어때요? 방방 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나옵니다. 경고 이렇게. 방방. 그리고 이제 어때요? 살려달라고 때로는 보치야 되겠죠. 보치게 이렇게. 보치게 이렇게. 보치게. 오우. 특별하니까 봐줄 수도 있어. 그래서 보치게, 특. 보치게, 특. 그래서 경고, 방방. 보치게, 특. 보치게, 특. 보치게, 특. 해서 이 용어를 좀 자주 익숙하게 해 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 그 용도주구에서 그 옆에 있는 것들 내용이라고 써졌잖아요. 이 내용을 지정 목적이라 해요. 그러면 이 국토교통부장관은 전 국택을 지어서 필요하면 이 용도주를 지정해서 귀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도사는 자기 시도에 있는 땅에다가 도시의 군가로 결정해서 지정할 수 있는 것이고요. 대도시항. 팔도되어 있는 시의 시중 바로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의 장을 대도시항이라 하죠. 그런 자도 자기 대도시에 있는 땅에다가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지정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지정할까요? 목적이 있겠죠. 그걸 지정 목적이라 하는데요. 이 옆에 있는 것들을 지정 목적이라고 해요. 그 지정 목적은 가볍게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한두 번 읽어보고 말하면 됩니다. 그래, 경관지구는 모호측에 빼어난 경관이 있다. 그러면 그거 후대한테 물려주려면 훼손시키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경관지구다라고 지정해서 그 경관을 보존관리 형성에 나갈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한다. 그 다음에 고도지구. 고도지구는 바로 높이를 규제하기 위해서 지정하는데요. 건축물, 이 정도만 건축물을 더 올려서 안 된다. 이걸 규제하기 위해서 지정하죠. 그래서 끝을 했다 체크해요. 최고한도, 끝을 했다. 건축물은 최저한도를 규제하자는 것이 아니고 최고한도를 규제하겠다. 이 정도 넘으면 안 된다. 라고 최고한도 했다 체크. 최저한도 하면 드리겠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방화주구라고 하는 것하고 방제주구의 차이점. 방화주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또 방제주구 할 때요. 구분을 딱 이렇게 두 가지 비교. 방화주구는 이 말의 약자예요. 화재의 위험호 예방. 화재의 위험호 예방. 여기다 밑줄 끄시고 이렇게 밑줄 끄시고 이걸 두 자로, 약자로 표현하면 방화 이렇게 되죠. 방화. 화재의 위험호 예방을 방화. 그래서 이 방화라고 하는 것은 화재의 위험호 예방을 위해서 필요할 때 생각하고요. 그래, 방화주가 지정된 장소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건축물을 세운다. 그러면 화재의 위험호 예방에서 건축으로 예벽과 지옥구조부인 내력벽, 귀동, 바다, 보, 지봉틀, 주기다. 이런 것들은 바로 내화구조로 건축으로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건 건축법에서 우리가 홍보를 하고요. 방화주가라는 것은 화재의 위험호 예방을 위해서 필요할 때 생각한다. 이거 받으시고 그런 데 반해서 방제 중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여기에 방제가 뭐냐 그러면 이 말의 약자예요. 재해를 예방하겠다. 여기다 줄 거예요. 재해방을 약적으로 뭐라고 하냐. 방, 재. 재해방을 약적으로 뭐라고 하냐. 방, 재. 방제를 풀어서 표현하면 뭐냐. 재해방. 이렇게 기화하시고. 그러면 이때 재해라고 하는 것. 방제의 지구를 이렇게 지정하게 된다. 그때 이 재해가 뭐냐.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지정한데. 그 예방을 하기 위해서 지정한데. 그것은 여기서 법에서 예시를 세 가지로 두고 있죠. 풍수해. 산사태. 지방 붕괴. 이런 것들을 재로 예시합니다. 바람풍, 물수. 그래서 물과 바람 피해. 산사태, 지방 붕괴. 이런 것이 여기서 말하는 재질. 화재는 안 들어간다. 이 정도를 주의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 이걸 좀 봐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호주구. 이 보호주구는 뭔가 보호를 하겠다 아닙니까. 중요한 걸 보호하겠죠. 거기 보면 예시가 나와 있죠. 문화질을 보호하자. 중요시선을 보호하자. 그리고 중요시선은 뭐냐. 항만, 공화, 그리고 뭐. 교정시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중요시선으로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문화적,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 이 지역을 보호하고 보존하자 이거죠. 그럴 때 친 것이 보호주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취락 중에는 중요표. 취락 중에는 바로 취락은 불악을 말합니다. 마을을 말합니다. 그래 어느 시골 자연부락이 있다. 그걸 생각하면 돼요. 그런 불악. 그런데 있다가 지정해서 여러 가지 지자체에서 그 취락. 그 마을 정비할 때에 바로 하수도 좀 정비해 주고요. 그 다음에 상수도 적극 놔주고요. 잘 정리해 주고. 또 여러 가지 시설 구비해서 그 마을을 좀 깨끗하게 정비를 해 나갈 때 지정하게 되는 것이 취락 중인데요. 이 취락 중은 아무 곳에 따진 것이 아니구나. 바로 여섯 곳에 따만 지정해요. 그래 취락 중이라고 하는 것은 여섯 곳 어디냐. 바로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적 이렇게 녹간 농자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개발 제한구역하고요. 그 다음에 도시, 자연, 공공. 이렇게 해서 총 여섯 곳에만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세요. 아무 곳에 따진 거 아니다. 이것은 바로 여기가 녹지역인데 불하겠다 그러면 지정할 수 있고 여기가 관리지역인데 불하겠다 이렇게 각각 불하겠다 지정할 수 있거든요. 개발 제한구역도 마찬가지 이렇게. 여섯 곳에 따 마찬가지로 이걸 꼭 논의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발 진구는 말 그대로 그 지구층에서 개발을 진화하겠다 이거거든요. 개발을 진화하자. 그러면 이건 어때요? 규제를 풀어주겠다 이거죠. 그래 이 개발 진흥지구역에 이렇게 개발을 하기 위해서 또 진흥하기 위해서 지한대. 여기 주목적이 주택을 개발하도록 한다 그러면 주거기능. 여기 상가를 개발을 한다 그러면 상업기능. 공장을 개발을 한다 그러면 공업기능. 물류 유통기능 창고 물류센터 지도를 하는 장소다 그러면 물류 유통기능. 유통 그리고 관광호텔이라든가 휴양셀을 개발하도록 하겠다 그러면 관광휴양기능. 이런 것들 두 개 이상 묶어서 개발하겠다 그러면 복합개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금방 언급했던 이런 기능이 아니라 다른 어떤 특정 기능을 대시상으로 해서 개발한다 그러면 특정 개발.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개발 징류는 그냥 가볍게 이렇게 할 때 지정하구나 이렇게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특정 용도 제한증은 세 번 기출된 바 있어요. 어떻게 놨냐. 그 옆에 있는 걸 그대로 써놓고 이게 뭐냐. 이렇게 짝치기하는 문제가 나왔으니까. 그 특정 용도 제한증의 지정 목적은 중요표. 중요표였어요. 그래 그 표에서 중요하게 열기 것은 실학주구는 여섯 것에만 지정한다. 특정 용도 제한증은 어떤 의미로 지정하느냐. 지정 목적은 뭐냐. 같이 읽어볼까요. 주거 및 교육환경 보호. 이렇게 해서 합니다. 주거환경 보호하자 교육환경 보호자. 그러면 어디 주거환경이 어디에 형성됩니까. 우리 주거적이라고 하는 땅이 꼭 그 안에 주택가가 있죠. 주택가가 주거환경이에요. 또 교육환경이라는 것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학교들이 있잖아요. 그 주변 환경을 교육환경이라고 하죠. 이것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청소년들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들을 보호하자. 그리고 어느 유흥가가 있다. 유흥가는 청소년들 진입을 못하게 막아야 되겠죠. 그런 장소. 그래 청소년 보호등 목적으로 바로 오염무질 배출 시설을 그리고 청소년 유해수를 못들게 막자. 그럴 때 그런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하자. 제한했다 체크.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하자. 그래서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하자. 입지가 뭐냐면 세울립 땅 짓자. 그래 땅을 세우는 것을 막자. 제한하자 이겁니다. 못들여 막자 이거죠. 그래 이 특정 용도 제한쪽의 지점 목적은 여러분들이 꼭 잘 읽어두셔야 돼요. 특정 용도 제한쪽의 지점 목적을 잘 봐주셔야 됩니다. 특정 용도 제한쪽의 지점 목적 꼼꼼하게 읽어두실 것. 그 주거 환경 보호. 그 다음에 교육 환경 보호. 그리고 청소년 보호. 이런 목적을 위하여 오염물질 배출 시설을 못들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유해수를 못들옵니다. 라고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정한다. 꼭 봐주십시오. 자 여기까지 용도주구 지점을 보았고요. 넘어가서 보면 또 복합 용도주구가 있죠. 복합 용도주구까지 해서 총 9가지가 있으니까 저 특정 용도 제한쪽에서 끝내 만들고 넘어가서 보면 바로 복합 용도주구까지 총 9개가 있습니다. 이 복합 용도주구도 중요표. 그래 이 복합 용도주구도 이거하고 헷갈리지 않대요. 복합 용도주구하고 특정 용도 제한주구를 잘 비교해서 정리해 주셔야 돼요. 이 복합 용도주구는 이렇게 어떤 용도적인 일반 주거적인 땅이 있다. 일반 공업적인 땅이 있다. 계획관리적인 땅이 있는데 이 일반 주거적인 땅은 일반 주거적인 허용되는 건축물을 쫙 건축하겠죠. 계획관리적은 계획관리적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하겠죠. 계획관리적은 계획관리적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합니다. 그런데 이 일반 주거적인 땅이 있다. 이 땅이 있다면 3분의 1 정도에다가 여기는 복합 용도주구다 이렇게 지행할 수 있어요. 복합 용도주를 지행한다. 여기 일반 공업적도 마찬가지. 지행했다. 계획관리적도 지행했다면 이 복합 용도주로 지정된 이곳에서는요. 바로 이 땅을 복합주로 이용을 허용하기 위해서 지행한 만큼 일반 주거적에 허용되지 않는 준주거적에 질 수 있는 건물을 여기다도 지도로 허용하겠다. 그래서 복합주를 이용하자 할 때 지행합니다. 이 일반 공업주구 있다 이렇게 복합 용도를 지행하면 원래 여기는 준공업주구에 들어갈 수 있는 건축물을 못 지는데 여기에 준공업주구에 질 수 있는 일부 건축물을 건축도로 하겠다 해서 토지 복합주의 이용을 도망하기 위해서 지행한 거예요. 계획관리적 지행하게 될 때도 원래 계획관리적 건축물이 특정되어 있는데 바로 복합 용도를 딱 지행하면 거기에는 추가주로 다른 일정한 시설이 들어가도록 허용하겠다 해서 복합 용도주가 지행되는데 이 복합 용도주구의 지정 목적을 보면 특정 시설의 입주를 완화해주겠다 이렇게 나오죠. 이건 완화 여기는 특정 시설의 입주를 제한하겠다. 차이점을 꼭 비교해 두세요. 자 복합 용도주 같이 볼까요. 복합 용도주이란 지역의 지역에 또 떠나서 봐야죠. 그때 지역은 세 가지를 써놔야죠. 미리. 그때 지역이란 것은 바로 일반주거적, 일반공업적, 그 다음에 계획관리적. 이 세 가지 지역을 우리 법에서 상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런 세 가지의 토지형의 상황, 개발 수요,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서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형을 도모하자. 그것 다 줄 거예요. 복합적인 토지형을 도모하자. 복합적인 토지형을 도모하자. 그래서 복합적인 토지형을 도모하자 할 때 복합적인 토지형을 도모하고 그것 다 줄 것이고 복합했다 딱 네모. 토지 이용을 도모하자 할 때 이용할 때 용했다 네모. 도모하자 할 때 도했다 네모. 말을 합성화시켜봐요. 복합 용도 마지막에 지구했다 네모. 그러면 지구 마지막 지구 합성화시키니까 복합 용도주어야 되죠. 그때 마지막에 지구했다 네모 지구 앞에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했다 밑줄. 완화했다 동함이 강화가 아니라 제한이라 완화다. 받으십시오. 이 복합 용도주는 어디다만 제공할 수 있냐. 세 가지 제공할 수 있다. 일일계, 일반 주거지역, 일반 공업지역, 그 다음에 계획괄지역. 미리 말씀을 드렸으니까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저 뒤에 가서 보면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그걸 일단 보기로 하고 일단 거기에다가 세 가지를 미리 써놓으신 게 좋습니다. 써놨다면 128페이지 참조 이렇게 써놔요. 가서 한번 보고 올까요? 128페이지를 미리 봐봅시다. 128페 보면 복합 용도주구에서 행위지안해가지고 1번. 이 복합 용도주구 지정 대상지역이 세 가지 있다. 시도사 대도시장은 일반 주거적 밑줄, 일반 공업적 밑줄, 계획괄적 밑줄. 이 세 가지 지역에 있다만 복합 용도주를 지정할 수 있다. 이런 복합 용도주구가 지정될 때는 그 박스 안에 들어가셔서 박스 안에 3번만 좀 받으세요. 그 용도주구 지정 목적이 크게 저해되지 않냐 하도록 해당 용도주구 있다. 아까 이렇게 일반 주거주구 있다, 일반 공업지 땅 있다, 계획괄적 땅 있다. 그러면 여기다 통째로 복합 용도주구다라고 정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용도주구의 얼마 약갈면요? 3분의 1 받으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3번을 가지고 기출한 바 있어요. 복합 용도주구가 지정이 되어 있다. 그러면 그 안에서의 행위자는 바로 이 박스와 같다. 박스 보면 일반 주거주구의 복합 용도주구가 지정되면 준주거주구의 건축할 수 있는 일부 건축물이 들어갈 수 있구나. 그래야 일반 주거주구가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데 다만 이런 건축물은 건축 안 된다. 뭐냐? 가, 안마시스, 밑줄, 나, 관람장, 타, 공장, 라, 위험물, 주자물, 주리설, 마, 동물 및 식물관설, 바, 장례설. 이런 것들은 안 된다. 건축할 수 없다. 일반 주거주구의 복합 용도주구 밑에 손에다 써놨죠. 공부하고 이렇게 일반 주거주구의 복합 용도주구가 지정된 제기라도 준주거주구에 허용되는 건축물을 추가로 건축할 수 있지만 바로 이런 것들은 6가지로 건축할 수 없다. 이렇게 써놨죠. 좀 봐두시고 일반 공업필으로 오른쪽에 넘어오셔서 일반 공업주구의 복합 용도주구가 지정됐다. 그러면 준공업주구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추가로 건축에 허용됩니다만 그러나 박스 손을 봐보세요. 일반 공업주구의 복합 용도주구가 지정된 지역인데 그럴 땐 준공업주구의 허용되는 건축물을 추가로 건축할 수는 있지만 이 아파트, 달란주점, 안마스, 노지아스는 건축할 수 없다. 봐두세요. 그 다음에 3번. 계획과제계 복합 용도주구가 지정되면 가, 나, 다, 라가 추가로 건축에 허용된다. 이렇게 좀 가볍게 보시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하면 좀 혼란스러우니까 손으로 돼 있는 거 아까 일반 주거주구의 복합 용도주구가 지정되면 준주거주구에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지만 6가지는 건축할 수 없다. 일반 공업주구의 복합 용도주구가 지정되면 준공업주구에 허용되는 건축물을 추가로 건축할 수 있지만 바로 이 4가지는 건축할 수 없다. 아파트, 달란주점, 안마스, 노지아스는 건축할 수 없다. 이 정도는 좀 시험권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이제 앞으로 가셔서 다시 앞으로 가시면 120페지가 나올 겁니다. 120페지 보시면 가로 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국토개법이라고 했죠. 그 시행량에 따라서 용도주구를 세분한 게 있어요. 국토교통장, 시도사, 대도시아, 도시, 군가적 결정으로 이 9가 용도주구가 있었는데 5개를 세분해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경관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주, 방지지구 이걸 가지고 작년, 재작년에 합전했어요. 이걸 여러분은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각각 세분된 지역에 그 세분된 지구의 명칭을 기하는 것이 시험권입니다. 그래, 우리가 지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시행량도 보고 있고요. 이 시행량을 달리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통령이라고 그랬죠? 대통령이요. 이렇게 했는데 이 국토의 계획 및 법률에 따른 이 용도주구 있죠? 지금 우리가 용도주구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 법률에서는 용도주구 종류를 9개로 기록하고 있었어요. 9개 그 명칭을 다시 한번 볼까요? 약자로 경호, 방방, 포, 치, 개, 특, 복이 있었죠? 그래,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지구, 재능주구, 특정용도 제한주구, 복합용도주구가 있다 했습니다. 9개를 이 9개 중 이 대통령이 시행량도 되어서 시도사 이네들이 바로 이걸 또 세 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시험권인데요. 경관지구는 자연, 자연, 경관지구, 그 다음에 그 시가지 경관지구, 특화 경관지구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고도지구는 세 분 되지 않는다. 이거 아셔야 돼요. 절대 세 분 되지 않는다. 그래, 조례로도 안 된다. 특광, 특특, 시군에 저래 있죠? 그 시도사라는 친구들, 대도시라는 친구들이 저를 통해서도 절대 세 분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경관지구는요. 이 대통령령에서 세 갈로 세 분 하고 있는데 필요하면 여기다 추가해서 무슨 무슨 경관지구다라고 저래로 추가 세 분 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방아주구 있죠? 방아주구는 절대 세 분 할 수 없어요. 저래로도 안 됩니다. 꼭 알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 방제주구 있죠? 방제주구는 두 가위로 세 분을 하고 있죠? 자연방제주구하고 그 다음에 시가지 방제주구 저래로 세 분 한 건 아니고요.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보호주구 바로 우리 대통령령, 시행정통에서 세 갈로 세 분 하고 있죠? 자 거기 보면 역사문화 환경 보호주구 그 다음에 증여 시설물 보호주구 생태계 보호주구 세 가지로 세 분 된다. 명칭을 좀 받으시고 저래로 세 분 한 건 아니다. 칠학주구 아주 중요한데요. 이건 두 가지로 세 분 할 수 있죠? 자연 칠학주구하고 집단 칠학주구 더 이상 세 분 안 됩니다. 두 가지가 있다. 이 개발 증정은 다섯 가지로 세 분 할 수 있죠? 다섯 가지 뭐냐? 주거 개발 산업유통 개발 진흥주구 그 다음에 관광 휴양 개발 진흥주구 그 다음에 복합 개발 진흥주구 그 다음에 특정 개발 진흥주구 이렇게 다섯 가지 세 분 되고 조례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특정 용도 제한치구는요. 대통령령에서는 세 분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건 필요하다면 조례로 세 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례로 뭐 뭐 뭐 특정 용도 제한치구다라고 조례로 시도사 대도시장 이내들이 세 분 할 수 있다는 거 조례로 이것도 조례로 세 분 할 수 있습니다요. 중요 시선만 딱 돼가지고 무슨 무슨 중요 시선을 보여주기도 하라고 조례로 이걸 세 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복합 용도주는 대통령령을 통해서 세 분 하고 있지도 않고요. 조례로도 세 분 하지 않습니다. 이걸 여러분은 잘 봐두셔야 되겠는데 시험금으로써 거 보면 경관주구는 세 가지가 있다. 자연 시가지 특화 이걸 알고 있는가를 출제를 하곤 해왔고 또 할 수가 있으니까 명칭을 잘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경관지구 약자로 경 경자 어떤 여성의 이름이 경자가 있어요. 그 사람 경자씨 이렇게 불러요. 특별합니다. 그래서 경자씨 특 고등학교 고등학교는 절대 세 분 안 된다. 방아지구는 절대 안 된다. 방자씨 어떻게 방자씨 이것은 특화는 없어요. 방자씨 방자씨 암기하고 포지구는 보역 중생 보역 중생 넌 학교 중학생이 라고 물어봤더니만 그 학생이 저는 보역 중생입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취락주 중요합니다. 취락주는 취자집 취자집 취락주 없습니다. 자연하고 집단만 있습니다. 이것도 깔아주셔야 되죠. 개 주산 개가 입에다 주산을 물고 누군가에게 배우러 다니는데 물어봤더니만 간복터한테 가는 겁니다. 간복터가 누군이 물어봤더니만 유관순 누나하고 이승복이가 만나서 낳은 아이라는 겁니다. 아무튼 이 개 주산 간복터 기억하시고 그 다음이 끝났죠. 끝났어요. 이 명칭을 하나하나 여러분은 기억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시험금으로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121표에 보면 이 각각의 용도주구 지점 목적이 나오잖아요. 지점 목적에서 시험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는 몇 가지만 체크하겠는데요. 거기 보면 특화경관주구 지점 목적을 좀 읽어두세요. 지역 내 지역 내 지역 수계라는 것은 물이 흐르는 계곡을 말해요. 물이 흐르는 계곡을 보면 그 주변에 이걸 수변에 어마어마하게 경관들이 좋죠. 그런 특별한 경관을 보호, 유지, 형상할 필요가 있을 때 치는 것이 특화경관주구입니다. 또 문화적 보증과 큰 건축물 주변 경관을 특별한 경관으로 보호, 유지, 형상할 필요가 있을 때 치는 것이 특화경관주구다. 그 다음에 역사문화, 환경, 보호지구, 지점 목적을 꼭 읽어두시고 중요시선을 보호지구, 지점 목적을 꼭 읽어두세요. 그 다음에 저 밑에 자연치락주하고 집단치락주 아주 중요해. 자연치락주는 내일가 안 될 때만 지날 수 있다. 녹, 관, 농, 자 꼭 암기하고 개발 제한구에 따만 지하는 것이 집단치락주 이것도 시험에 나온 바 있으니까 꼭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가 개발 진흥기로 지정되어 있다. 그림벨트로 그런데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불악이 있다. 그러면 여기다 치는 것이 뭐냐 집단치락주 개의 집 암기하세요. 개의 집 개의 집 개의 집 집단치락주 자 그런데 이 도시자연 공헌구역이 있다. 그 안에 불악이 있다. 그때는요 바로 도시 공헌 및 녹자락법률이 따로 있어요. 그 법에 따라 지정하니까 우리 시험권에서 벗어나요. 그래서 그까지는 몰라도 되고 이 두 가지만 알아두세요. 자연치락주는 녹과 농장의 취락을 그대로 써놓고 이게 뭐냐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공헌 및 유통 물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는 치고 이거 딱 써놓고 이게 뭐냐 답은 산업 유통 개발 증거가 답이었습니다. 이렇게 출제가 됐으니까 그거 한 번씩 읽어보셔야 되겠죠. 복화 개발 증거는 두 개의 사항 특정 개발 증거는 마지막에 그 휴양기능 이해의 기능을 특정한 목적 잡아가지고 개발을 정비할 때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방제지역에서 시가지 방제지역하고 자연 방제지역 지정목식을 잘 짝지게 됐어요. 거기 밀출 거 봐요. 건축물 및 인구와 밀집했는 지역 그것 다 딱 밀출 것이고 이걸 시가지라고 생각해. 우리 시가지에 보면 건축물하고 인구가 밀집했죠. 그래서 건축물 및 인구와 밀집했는 지역 하면 약자로 우리는 시가지다. 시가지. 그 지역의 여러가지 시설 개선을 통해서 재해방 갖다 줄 거예요. 재해방을 아까 방제 이렇게 떠나봅시다. 방제 마지막으로 그래서 방제지역은 지구인데 이 말을 갖다 보면 시가지 방제지역이다. 이렇게 연상해서 짝지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토지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지역 이런 지역은 개발의 선택과 묻지 않았기 때문에 자의란 말 쓰겠죠. 그런 지역의 건축재안을 통해서 재해방 필요지역 그러면 방제지역은 방제지역인데 이런 데 이런 것이 자연 방제지역이다. 이렇게 그걸 지정복지역을 하니까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120페이지 보면 122페이지 가로 2번 보셔 봐. 이 시도사 대도시장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도시 군객 정책조료로 경관지구는 추가 세분 지정할 수 있고 특화 경관지구도 역시 세분 지정할 수 있다. 중요시단 말 특정 용도지 한 줄을 세분 지정할 수 있다. 조례했다. 동그라미 조례로서 세분할 수 있는 게 경 중 중 특이다. 이렇게 받으시고 4번 이 용도지 지정되면 각각의 행위장이 가지예요. 이건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죠.